예수경도 시시 왔습니다 와 덥다 덥다 물이 빠졌네 아 이거 좀 좀 가물었나 아 까비 자 일로와서 이따 칠해가지고 누나가 시키면 시키면 돼 해라 아 그럴까예? 짱 빼기에 발라봐봐라 아이고 참 왜 선크림을 안 발라봐라 선크림을 선크림을 왜 발랐는데 이 정도의 핸드에는 발라야지 안그러면 피부 안걸려 얼굴에 이렇게 잡티 봐봐 피부 안걸려 웬만하게 걸렸지 응 응응응응응 방심하다가 한참 이제 인생이 좋을 때 걸린다 예경도 시시 왔습니다 아 누리임 저 아 그래도 뭐 바람 부위 좀 나왔네 아 아 일본날입니다 아 여기도 뭐 페루웨이는 손상이 좀 됐네 여기 가물었나 와이카노 맞제 응 응 저번에 올때는 어땠는데 응 5월에 5월에 와가지고 뭐 페루웨이에 뭐 디보드 하나 없다고 하더만 태풍 많이 난리 갔나 응 5월에 새싹나는 중이여가지고 그렇게 조치도 안하셔도 아 그래? 야 우리 정교수 안을 잡나? 응 멋진데? 처음이 obra기 처음이자 마지막 지나갔다 그럼 눈치마 아까 точки 거리가 많이나면 어쩔 수 없어 이거 öpr Kochi가 에스 Galaxy가 에스en 줘면 돼 에스 ign 네 야 벙커 아이가? 아니다? 그냥 개보소리다 없어? 거기가 니가 벙커 안잡았으면 올라갔어 아니면 저 도로 쪽으로 아이고 컸다 나이스 아이원 좀 짧다 아이고 공짜로 잘 치게 해달라고요? 공캐디님 공공공공공 어이 좋다 와 이거 뭐고 이거 우와 오케이 오케이 우와 어 어 어 어 어 아이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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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절도 혜절도 사이에 들어가야 되네 와 잘 맞았다 문 뗐고 문 뗐고 올라오나 우와 날리지 포기 어이구 오오 막았네 아이고 펑크다 오 잘 갔다 와 야 버티 찬스 인데 아이고 뭐고 저게 맞고 살았다 그랬어 노래 좀 칠 줄 알았고 진짜 공만 삭겼네 경사가 이랬다고 모래는 힘이 없고 라인 내가 볼게 안받아줄게 공만 닦아줘 공 어디 갔어 저는 저리로 갔어 아니 사라져 튀어 놨어 하여튼 공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늘 완전히 연습 모드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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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선선하게 마음에 좋겠는데 나는 길었고 도로해로 갔어 도로에 안으로 갔나 고객님 꺼 놓쳤어 아니 아기 알았어요 기가 막히게 뺐다 아이고 이거 뭐고 오우 나패드 이야 이야 뭐하는기고 이거 야 쓰리오니네 으 으 큰줄 알았자 큰줄 알았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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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만 받으라 그랬구나 으 으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아 까비 아 까비 와 이야 안 받아주는 아까 공 찾으신거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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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가 봤을던가? 맛있어? 와